세계 배터리 시장이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앞서 달리던 LG화학이 8월에는 중국 CATL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확장으로 LG화학과 중국 CATL의 세계 1위 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의 8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2.8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8월 누적 기준은 15.5기가와트시로 15.8기가와트시로 1위를 지킨 LG화학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CATL이 중국 내수를 믿고 계속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결코 LG화학의 아성을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인데요. 바로 배터리 특허 때문입니다.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콜레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0에서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특허는 중국의 CATL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며 배터리 관련 신제품 개발로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본부장은 CATL 등 경쟁사들과 달리 LG화학은 화학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며 소재 관련 기술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유럽특허청과 국제에너지기구가 공동조사한 배터리 특허 출원 순위에서 삼성은 총 4,787개의 특허를 등록해 1위 LG는 2위 일본 파나소닉에 이어 2,999개의 특허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배터리 관련 특허가 많고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특허가 많습니다. 한국은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세계 리튬이온 특허의 22%가 한국 기업에서 남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과 유럽에 뒤처졌지만 이후 배터리 혁신을 강화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이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안토니오 캄피노스 EPO 회장은 특허 데이터는 아시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역시 다수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등 풍부한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특허에서는 밀리지만 압도적인 물량으로 한국의 배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일 코트라와 SNE 리서치 등에 따르면 8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한 13만 3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 감소세를 반복하며 침체하다 7월부터 두 달 연속 30%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은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지난 2018년부터 둔화 조짐을 보인 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악재에 빠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신에너지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8월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도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급증했는데요. 8월 중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의 총량은 5.1 기가와트시로 전년 동월 대비 37.4%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7월의 3%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대신 증권은 CATL의 배터리 판매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며 50%가 넘는 압도적인 중국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CATL은 유럽 고객사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에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